이번에 만약 월드에 간다. 월드에 갔는데 2인 1시를 해야 된다. 저는 반대. 아니 아니 반대 그런 거 없고. 만약에 2인 1시를 해야 된다. 나이어스 그냥 규정이에요. 2인 1시를. 그건 미안해. 아 부동지어니까. 무난하성. 팬 얘기 많이 해주세요. 혹시 제가 선수였을 때 재환이랑 같이 오래 했거든요. 제가 듣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싫어. 진짜 싫거든요. 여기 스텝합니다. 그래도 저는 그렇게 조용한 편이라서 그랬어. 둘 다 조용한 편이에요? 저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. 사람들이 좀 잘 안 믿더라고. 그렇죠. 평소에 좀 똑똑똑하고 텐션 나쁘게. 나도 그렇게. 안 믿더라고. 저도. 진짜 노력하고. 다시 가면.